라는 곡을 들려드릴건데요. 같이 해 주실 수 있죠? 시작할까요? 노래 주세요. 아 노래 잠깐 잠시만. 잠시 이어가기 전에. 저희가 연습을 안 해볼 수 없잖아요. 저희가 여러분들이 같이 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. 준비 되셨나요? 지금 좀 추워서. 살짝 얼었을 수도 있어요. 그 얼음을 풀기 위해서 저희가 연습을 한 번 해볼게요. 하니씨 어떻게 하면 되죠? 저희가 핑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지라고만 해 주시면 됩니다. 우리 한 번 해볼까요? 하나 둘 셋. 핑크. 처음인데 너무 잘 쓰는 거 아니에요? 아직 근데 살짝. 살짝 아직까지 살얼음이 있는. 제가 봤을 때는 얼음이 지금 이 앞줄에서부터 쑥 녹아가고 있는데 저 뒤에가 아직. 아직까지는 좀 쉬운 거 같아요. 여러분 더 여기서 다 보입니다. 그럼 다시 해보나요? 한 번만 더 연습 다시 해볼게요. 5, 6, 7, 8. 핑크. 하이. 핑크. 하이. 아 예. 완벽해요. 네. 그러면 이 기세를 보라 바로 하이. 핑크를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즐겨봐요. 렛츠기릿. 지망 Their Livest. 나라라라라라라 여기 모두가 똑같은 시켜비 내가 볼 때 자 시끄럽고 버려 시끄러진 내가 볼 때 나를 더 썼을까니 내가 봐도 조금 다르니 나를 손이 갈라서 먹고 엄청 바라봐 넌 되고 다 아는 내 칼라 네가 어디에서도 영원 못한 내 칼라 Yeah Push, push, work it out Don't stop, bang, work it out 무릎보다 뻔한 이 만화 이런 건 어디 도왕지 발전 없던 반응 Push, push, work it out Never stop it, girl Work it out 시간이 한숨 불어내줘가 그녀념이 돼 떠나진 않지나마 그게 아침이 다 누워진 것밖에 나는 근데 두 명을 자꾸 너만 몰라 그 사이인의 이 만화를 더 핑크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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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ramento 덮고 돌아와 Patrick 핑크하트 핑크하트 드디어 갇힐 그 유명한 하하하하 하하하 스트레 닝 웅들어 두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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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핑크하트 핑크하트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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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